어느날 편의점 면접 보러 간을... 때... 어쩌다 본인의 마블 취직함 부당통통 게임회사 갓게임컴퍼니 자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! 와... 편의점 면접은 원래 이렇게 보나? 긴장감 개쩐다... 근데 오늘 면접자 두 명이라고 하지 않았나? 인사팀에서 전달을 잘못했나 보지 뭐? 아니 근데 전달받은 이력서도 두 개밖에 없는데요? 그래? 네! 저기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 이력서가 없습니다 흠... 어... 저기 그 왼쪽에 앉아계신 분? 오! 네! 오늘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쪽 이력서만 미리 못 받았는데 혹시 따로 챙겨오신 이력서 있으신가요? 어... 네! 가져왔습니다! 오... 아주 준비성이 철저한 지원자...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? 그래도 저런 괴짜가 의외로 천재라는 클리셰가 있지 않습니까? 일단 면접은 한번 봐보시죠... 흠... 좋아! 그럼 이제 진짜로 면접을 시작해보겠습니다! 최동준씨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! 노페인! 노게인!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마음속에 새겨온 제 일생의 모토였습니다! 이 업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가 되어 아니 무슨 편의점 앓아 면접인데 자기소개를 이렇게 고창하게 하는 거야...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! 제 모교인 서울대의 슬로건인데요 아니 서울대가 여기서 은하야!!! 음... 패기 있는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! 다음으로 이도영씨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! 헬로우 에브리원 마이 네임 이즈 도영 리 마이 하비 이즈 라이딩 바이크 앤 플레잉 갱 이 자식은 왜 갑자기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? 마이 유니벌시티 워스 하버드 아니 또 무슨 하버드야!!!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학창시절의 특별한 경력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자 다음 박걸삼씨! 놀지 말자 박걸삼... 넌 할 수 있어... 저, 저, 저 이름은 그 뭐 시키냐 그저... 어, 박걸삼입니다! 어, 별명은 채걸쌍이구요! 시키시는 거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!! 어... 박걸삼씨는 자기소개가 상당히 짧네요... 혹시 뭐 본인의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도 말해 주실 수 있... 어! 제 장점은 항상 일찍 일어난다는 점이구요! 단점은 일찍 일어났다가 졸려서 다시 잠드는 것입니다!!! 그러면 사실상 장점이 없는 거 아닌가요? 어... 그런가...? 혹시 게임은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? 저는 요즘 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! 브론즈 4라서 친구들 버스도 태워주고 있... 아니 그거 말고! 넷마블 게임 중에는 없어요! 어... 넷마블이요? 음... 아아! 저 카트! 그거 타사 게임인데요... 아... 박걸삼씨는 본인이 지원한 회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시는 것 같네요... 뭐... 잘 알겠습니다... 다시 앉아주시구요... 아니 편의점 알바가 넷마블 게임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... 넷마블 건물에 있는 편의점이라 그런가...?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각자 하고싶은 말 한마디씩 해보세요 최고의 동량원이 될 수 있는 준비된 인재 최동준!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! I'll do my best pick me pick me pick me up 땡큐 오... 어... 그... 저는 뭐 할 말은 없고... 장기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... 무슨 장기자랑이요? 넷마블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! 넷마블 성대모사? 넷마블을 어떻게 성대모사해? 헤헤... 보나마나 그냥 별거 없는 시시한 헛소리겠죠? 뭐... 어디 한번 해 보세요... 합격! unto вы 내 기억을 안 Parr sheen 우선은 한 분의性 빙 Savía 은퇴 나 그렸iu 그리어 Von 비눈 불 jay términ 향 결 뺀 또 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